이번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 디벨로퍼의 코틀린 스타일 가이드 문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는 데는 코드 가독성을 증진시키고 또 여러 명이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코드 스타일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합의된 스타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코딩 컨벤션이라고 하는데요 코틀린에도 이러한 코딩 컨벤션이 존재하고 또 안드로이드 개발에 사용하는 코틀린 스타일도 구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안드로이드 개발 시 코틀린을 써야 하는가 하고 가이드를 주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소스 파일과 형식 지정으로 되어 있고 소스 파일은 이름 특수 문자 구조 형식은 중괄호 공백 특정 구성 이름 지정 도음말로 되어 있습니다 소스 파일은 UTF-8로 인코딩 돼야 된다고 합니다 클래스 이름에는 파스칼 케이스를 적용하는데 소스 파일에 최상위 클래스가 단 하나뿐일 경우에는 파일 이름과 클래스 이름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소스 파일에 이렇게 최상위 수준 선원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이 각각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이름을 만들어서 그거를 파일 이름으로 한다고 합니다 문자열과 문자 리터럴의 모든 다른 공백 목재는 escape 처리되고 템 문자는 들여쓰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수 escape 시퀀스가 있는 문자의 경우에는 유니코드 escape 대신 사용됩니다 유니코드 문자를 사용할 때는 그냥 사용하면 되고 escape 문자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KT 파일은 순서가 있는데 우선 저작권 라이센스를 쓰고 파일 수준 주석을 써줍니다 그리고 패키지 임포트를 선언하고 최상위 수준을 선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빈주를 하나씩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저작권 라이센스를 표기할 때는 여러 줄로 주석을 넣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주석을 넣어줍니다 주의할 점은 한 줄 주석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요 패키지 문은 줄바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포트를 할 때 와일드 카드 가져오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 줄바꿈하지 않습니다 파일 내용은 단일 테마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을 같이 넣지 말라는 말이죠 파일 콘텐츠 수와 순서에 명시적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스 파일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기 때문에 순서대로 배치를 하라는 말이고요 따라서 순서가 더 높은 선언을 이해하면 더 낮은 선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가 지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일 하나에 각각 속성 100개, 함수 10개, 클래스 1개를 포함하라고 하네요 함수는 날짜 순으로 추가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추가를 하라고 합니다 어떤 새로운 함수를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냥 파일의 맨 끝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 함수가 필요한 위치에 삽입을 하라는 말입니다 클래스 내 멤버는 최상위 수준 선언과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다음은 서식입니다 한 줄에 들어가는 왼 분기나 if문 본문에는 이렇게 중갈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비어있거나 단일 구문만 포함하는 경우 그러니까 f4 when 분기, do 및 while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 구문만 포함하는 경우에도 중괄호를 써야 되고 이렇게 그냥 생략하지 말라고 되겠습니다 자 블록 형식 구문인데요 중괄호는 knr 스타일을 따는다고 합니다 여는 중괄호 앞에 줄바꿈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줄바꿈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기서 줄바꿈을 하지 않고 이 뒤에서 여기서 줄바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닿는 중괄호 앞에 여 앞에서 중괄호에서 줄바꿈을 하고 구문이 종료되거나 named class의 본문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닿는 중괄호 뒤에 줄바꿈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else 중괄호 뒤에 else 또는 쉼표가 온다면 여기서는 줄바꿈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빈 블록입니다 빈 블록은 knr 스타일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 블록을 그냥 만들어두면 한 줄에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블록을 줄바꿈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표현식인데요 if else 조건문에서는 전체 표현식이 이렇게 한 줄에 들어가는 경우에만 여기서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중괄호를 쓸 거면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들여쓰기는 4칸씩 증가를 시키고요 구문 다음에 줄바꿈이 오는데 이때 세미콜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펙상 세미콜론을 써도 에러가 나지는 않습니다 코드의 열 제한은 백자이기 때문에 이 제한을 초과하는 줄은 기본적으로 줄바꿈 되어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k-doc의 긴 URL 열 제한을 준수할 수 없는 줄 그리고 패키지 및 임포트문 잘라서 셀에 붙여넣을 수 있는 주석의 명령줄 이런 예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백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줄바꿈은 언제 하냐 더 높은 구문 수준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연산자 또는 중위 함수 이름에서 행을 나누면 연산자 또는 중위 함수 이름 다음에 줄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산자 형식 기호에서 행을 나누면 기호 앞에서 줄바꿈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콜론 앞 점 앞이 되겠습니다 메서드 또는 생성자 이름은 뒤에 오는 열린 괄호에 연결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괄호 뒤에서 줄바꿈을 한다는 말이죠 쉼표는 앞에 오는 토큰에 연결된 상태로 유지되고 람다는 람다 화살표는 인수목록에 연결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인수랑 화살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함수입니다 함수 서명이 한 줄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매개변수를 쭉 늘어뜨려 놨는데 한 줄에 들어가지 않으면 매개변수 선언을 한 줄에 하나씩 표시하게 됩니다 이때는 단일 들여쓰기 이 4칸짜리 단일 들여쓰기를 함이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함수를 이렇게 쓰는데 표현식이 단 하나만 포함되는 경우에는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식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성입니다 속성 이니셜라이저가 한 줄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등호 뒤에서 줄바꿈하고 들여쓰기를 사용합니다 속성에 get이나 set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들여쓰기 4줄짜리죠 적용해서 한 줄에 하나씩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읽기 전용 속성에서는 이 get을 한 줄에 들어가는 형태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가로 세로 공백을 넣는데 세로 공백은 빈줄을 하나 넣는 거죠 클래스에 연속하는 멤버 사이에 하나 넣어서 분리를 해줍니다 코드를 논리 하위 섹션으로 구성하는데 필요하다면 식 사이에 빈줄을 넣으라고 합니다 함수의 첫 번째 문 앞이나 클래스의 첫 번째 멤버 앞 또는 마지막 멤버 뒤에 선택적으로 빈줄을 넣습니다 권장하지도 권장하지 않지도 않음이기 때문에 스타일에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넣고 싶으면 넣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여러 개의 빈줄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권장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하네요 그냥 한 줄로 띄우면 된다고 합니다 두 줄 세 줄 이렇게 띄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가로 공백입니다 가로 공백 if, for 또는 catch 같은 경우에는 괄호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for는 뒤에 한 칸을 띄워야 된다는 얘기죠 else, catch 같은 경우는 앞에 중괄호와 구분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고요 연은 중괄호 앞도 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산자의 양쪽 여기서도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람다식의 화살표도 띄워줘야 하고요 이때 또 콜론은 붙여줘야 됩니다 점 구분자는 붙여줘야 되고요 범위 연산자는 붙여줘야 됩니다 클래스 선언, 클래스 선언, 클래스 선언, 클래스 선언, 클래스 선언, 클래스 선언은 이렇게 띄워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띄워줘야 되고요 외열 절이 사용된 경우에는 콜론 앞에 줄바꿈을 떠줘야 됩니다 자 쉼표나 콜론 뒤에는 공백을 띄워 주고요 이중 슬래시, 주석을 넣기 위한 이중 슬래시는 양쪽에 공백을 이렇게 여러 개 띄워도 되는데 꼭 필수는 아닙니다 다음은 이넘 클래스입니다 이넘 클래스는 필요에 따라서 그냥 한 줄로 다 써버려도 됩니다 자 이렇게 상수가 따로 정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빈줄을 사이에 삽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수가 본문을 정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빈줄을 하나 넣어줬죠 주석 어노테이션입니다 어노테이션은 주석 처리를 해야 하는 구문 바로 앞에 별도 줄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인수가 없는 어노테이션은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늘어뜨려 놓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수가 없는 어노테이션이 단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선언과 동일한 줄에 그냥 써도 됩니다 자 이 괄호 구문은 명시적 유즈 사이트 타겟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줄에 인수가 없는 두 개 이상의 주석을 결합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수가 없는 주석을 결합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시적 반환입니다 속성 이니셜라이저가 스칼라 값이거나 이 반환 유형을 딱 보고 바로 컴파일러가 출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스트링을 속성을 생략을 해도 됩니다 이 경우도 아이콘 로더가 아이콘을 만들어줘서 객체가 아이콘이 반환이 될 경우 정확하게 아이콘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을 해도 됩니다 자 이름 지정입니다 패키지 이름은 모두 소문자고 연속 단어는 밑줄 없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됩니다 클래스 이름은 파스칼 케이스로 작성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명사 또는 명사구가 돼야 됩니다 인터페이스 이름은 상황에 따라서 형용사 또는 형용사구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스트 클래스는 테스트 중인 클래스 이름으로 시작하고 테스트로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 합니다 함수 이름은 카멜 케이스 이고요 일반적으로 동사 또는 동사구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샌드 메시지 또는 스탑 이라고 하고요 자 컴포저블로 어노테이션 처리한 함수는 파스칼 케이스로 돼 있고 명사처럼 이름이 지정돼 있습니다 함수 이름에는 공백을 포함하면 안됩니다 상수 이름에는 어퍼 스네이크 케이스를 사용하고 밑줄로 단어를 구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사 또는 명사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상수 값은 오브젝트 내부 또는 최상위 선원으로만 정의해야 되고 상수긴 하지만 클래스 내부에 정의할 경우에는 상수가 아닌 일반 이름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자 상수가 아닌 이름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죠 카멜 케이스로 작성하게 됩니다 인스터스 속성 로컬 속성 매개변수 이름 등을 상수가 아닌 이름으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속성 백킹 프로퍼티죠 이 지원 속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밑줄 처리된 접두사를 제외하고 이름이 실제 속성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에 대해서 백킹 프로퍼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언더바를 붙여주고 사용할 속성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type variable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카멜 표기법에 원칙이 있는데 일반 아스키로 변환하고 모든 아포스트로피를 삭제 나머지 구두점에서 분할하여 결과로 나눔 모두 소문자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단어를 단식적으로 결합합니다 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mlhttp 리퀘스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카멜 표기법으로 바꾸면 xmlhttp 리퀘스트를 단어를 그냥 붙인 거고 올바르지 않은 경우는 이 줄임말에 사용된 대문자를 그대로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support ipv6 on ios 이 기능을 쓰고 싶을 경우에는 support ipv6 on ios 라고 쓰고요 ip에 i만 캡처를 대문자로 써주고 p는 소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ios에 고유 표기 형식을 따르지 않고 그냥 첫 번째에 캡피탈을 주고 뒤에다는 그냥 소문자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단어의 대소문자는 거의 완전히 무시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k덕 블럭의 기본 형식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단일행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단락 블럭 태그의 사용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약 프레그먼트의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외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구글 디벨로퍼에서 제공하는 코틀린 스타일 가이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씁니다 세종 회사 관리 스피커